아 그래 상황이 상황이고 사정이 사정이니 일단은 오늘은 녹화를 하는 걸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자고 녹화하면서 같이 좀 보자 아 지금 어디를 보고 있었는고 아니 지난번에 접속사 파트를 보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아 이건 뭐냐 이 책 맞구나 보자 지금 우리 몇 페이지지? 어디까지? 아 못들었어 몇 페이지지? 365쪽 자 좀 볼까나 숙제가 어디까지 했냐 if까지였다구요 아하 아하하하하하하하 550쪽이고 365쪽 if 앞까지 숙제였네 if 앞까지 맞네 맞네 거기까지 숙제였네 여튼 뭐 글이 되어서 말입니다 숙제 한 대 안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 질문거리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변남없이 363쪽에 8번 10번 363에 프랙티스 3에 8번 10번 자 체크를 좀 해보고 오케이 자 문제부터 먼저 좀 읽어보자고 알맞은 접속사를 쓰세요 라고 했네 making mistake is necessary 실수하는 거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중요하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한 말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실수하기는 중요하다 그리고 필수적이다 그리고 중요하다 두 개를 합치면은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 두 개를 합칠 때 제일 좋은 말은 두 개를 딱 합칠 때 제일 좋은 말은 역시 보스였던 것 같아 보스 네세서리 앤 임포턴트 사실은 보드가 꼭 필요하진 않아 아 마이크 음 아 마이크가 이번에 앞으로 쭉 내려와 있는 거 아니 전에 마이크가 이 정도까지 뒤로 밀어놨더니만은 오 녹화한 영상 보니까는 목소리가 살짝 뭉개지더라고 어 근데 가까이 놓고서 이만큼 가까이 놓고서 하니까는 아 목소리가 좀 덜 뭉개져 유튜브 같은 거 녹화한 녹음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가까이 놓고 얘기하더라고 뭐 평소에 뭐 라디오 같은 것도 뭐 이만큼 가까이 놓고 얘기하잖아 어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호그 잡음이 좀 덜하고 목소리가 좀 덜 뭉개지더라고 어 그래서 지금 내 시야를 가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가까이 대놨어 여튼 간에 어 야 이러니까 진짜 뭔가 있어 보이지 않냐 가까이 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뭐 여튼 간에 실수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칠 때 제일 좋은 말은 보스 A&B야 이때 보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앞에 일단 빈칸이 있으니까 어 그렇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보스 A&B야 not only necessary 자 그것도 문제는 없을 거야 필요할 뿐 아니라 중요하기도 하다 어 이거 써도 문제는 없을 거야 큰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쓸 수는 있는 정도? 아래 것도 마찬가지야 not only 그는 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케이트도 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but also 근데 난 근데 뒤에 also 안 적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not only swim but skate 라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의미는 똑같아 답안제는 어느 쪽으로 나왔니? 보스 A&B로 나왔니? 나돌리에이버더퍼비로 나왔니? 뭐? 아니 뭐 어쨌거나 아무튼 상관없어 어어즈웰에즈 같은 경우에는 못 쓸 것 같긴 하다 근데 지금 보스 A&B가 맞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돌리는 빈칸 두 개여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뭐 빈칸 꼭 뭐 칸수 맞혔으라 얘기 안 했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뭐 이런 풍 저렇고 하는 말은 없었으니까 그니까는 둘 다 맞다고 본 게 맞을 거야 지금은 뭐 학교 시험에서도 둘 다 다 맞다고 할 거야 응? 또 또 또 뭐 있을까? 물어봐 주세요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다 못 보르니? 당신까지 풀어 오세요 아 자 그러면은 일단은 비커즈 소 부분 넘어가고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다시 받도록 할게 그러면은 어차피 다른 친구들도 와서 질문할 거리도 있을 것 같으니까는 자 if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if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한다면 하고 뭐뭐인지 아닌지 자 뭐뭐 한다면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부사절 접속사로 쓴 거고 뭐뭐인지 아닌지 라면이란 뜻이야 뭐뭐 라면은 if라면은 뭐뭐 반대말이 unless인 거야 여튼간에 이거는 그냥 단어 외우는 문제니까 그냥 별표만 치고 넘어갈게 그리고 if or not은 whether or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것도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참 할 말이 많은 뭐 할 말이 좀 있는 말인데 그래도 너무 복잡하게는 얘기 안 할게 다만 체크할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명사절 if는 문장 앞에 뜨지 않아 문장 앞에는 쓰지 않습니다 주어 자리에 쓰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 문법책도 있는데 아니야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장 앞에 못 나올 뿐이야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가주어로는 써도 된다고 진주어 가주어 있지 it is 어쩌고 저쩌고 대절 있잖아 그때 대절이 명사절이거든 명사절 접속사 10개 있잖아 그 10개 다 쓸 수 있어 그때 if도 쓸 수 있어 if에서도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또 명사절 if는 if는 or not을 붙일 수 있거든 근데 or not을 if절 끝에 밖에 못 붙여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긴 해 다만 whether는 if 말고 whether 같은 경우에는 whether or not 형태로 써도 돼 그래서 if 대신에 whether 쓰면 n가담은 맞긴 맞는데 여기 문장에 보면은 여기 그 예문에 보면은 I don't know if she works there 나는 그녀가 거기에서 일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를 I don't know whether she works there 라고 라고 바꿔도 된다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다른 의미입니다 if는 whether하고 비슷한 의미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야 왜냐하면 if는 그냥 뭐뭐 하는지 whether는 그 안에 아닌지가 좀 강한 의미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얘기하면은 whether는 if보다 좀 더 따지는 느낌이 강해 듣기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야 I don't know whether she works there 라고 하면은 근데 저기서 일하긴 하는 거야 라는 거고 그쪽이 가깝고 I don't know if she works there 라고 하면은 거기서 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야 그러니까 다시 if를 쓰면은 저희도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whether를 쓰면은 도대체 일하는 거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느낌이 좀 강해 그런 관계로 함부로 바꿨을 수 있는 말은 바꿨을 수 있는 말은 아니야 그리고 whether가 if보다 문법적인 허용 범위는 좀 넓은 편이야 그러니까 whether는 못 쓰는 자리가 별로 없어 if는 문장 앞에도 안되고 if 뒤에 오어낫을 바로 붙이지도 못하고 사실은 보어로도 잘 안 쓰는데 whether는 뭐 주어로 쓰던 보어로 쓰던 목적으로 쓰던 가리는 거 없어 자 여튼간에 실제로 그냥 예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고 자 1번 문제 이거 주상이가 한번 맞춰볼래? I'll do the laundry if it doesn't rain I'll do the laundry 까지는 그냥 썼고 이거 발음이 런드리입니다 롬드리라고 말해도 되긴 합니다만 영국식으로 자 이거를 unless 다음에 어떻게 쓴다고? 아 더지 빼자 인 렌즈여야 돼 왜? 더지 이거 이대로 써버리면 이거 평서문에다가 더지 쓴게 되잖아 평서문 긍정의 평서문에다가 더지를 쓴게 되잖아 자 이거 이 더지 레인이라고 하면 강조라는 의미가 돼버려 다시 평서문에 두는 평서문에 쓰는 조동사 두는 쓸 수 있어 두는 강조 그러니까는 정말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돼 자 아까 unless가 나오면 학생들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틀린다 그랬잖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unless의 뜻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unless야 뭐 if나 정도인데 뭐 그거 그렇게까지 헷갈릴 단어는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써서 제일 많이 틀리냐면 그러면은 unless unless it will lane 이라고 떠서 틀리는 경우가 제일 많아 이거 왜 안될까 왜 안될까 이거 B래형이잖아 B래형이잖아 B가 안 온다면은 뭐 빨래를 할 거야 라고 아래꺼 안되는 이유 기억나십니까 자 제목을 이렇게 달자 시제일치의 예외 1번 기억나니? 어 시은이 기억나니 이거 시은이? 시제일치의 예외 1번이 뭐였는지 시간과로 시작하는 말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이거 시간과 이게 무슨 말로 채울까 이 뒤에 채울 말 아무나 아무나 두 분 다 아무나 시간과 조건에 우사절에서는 아직 문제 안 끝났는데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합니다 이거 외워놓고 있어야 돼 이게 시제일치의 예외 1번이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한다 자 조건 일단 첫 번째 시간과 조건이라는 내용이어야 돼 언렉스 이쁘잖아 조건이야 부사절이어야 돼 명사절일 때는 아니라는 거야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한다는 말 자 이게 3번이야 무슨 얘기? 위를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이거 왜 그런지 기억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는지? 그냥 사람 머리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랬어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다 이래 당연히 한글도 그래 그러니까는 아 지금 이쁘가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 부사절 뭐뭐라면이라는 얘기하고 명사절 뭐뭐라멘인지 아닌지 아닌지는 사실은 좀 빼도 돼 이쁘는 아닌지가 그렇게 강한 말은 아니야 뭐뭐인지 웨더가 아닌지가 좀 강한 말이야 어쨌거나 가네 뭐뭐라면 아니면 뭐뭐인지 둘 중에서 뭐뭐라면이라는 뜻으로 썼을 때 그 때는 그 뒤에 위를 못 쓴다고 근데 unless가 튀어나오면은 이게 조건절이라는 걸 까먹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unless it will rain이라고 써가지고 만지틀린지 문제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거든 요거 오답일이 무시무시해요 이것도 발견 못하지 않았냐 이거 if it will rain이라고 쓰면 아 그거 아닌반데 라고 할 친구들이 꽤 있지만은 unless 다음에는 will rain이 안된다는 걸 자꾸 놓친다니까 그렇답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 let's see a movie if you want 비지는 뭐 if you want 이거를 그냥 unless로 바꾸면 되겠고 넘어가고 다음 얘기 3,4,5,6,7,8,6 다 unless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습할 만한 문구는 아닌데 자 보기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is the news true 라고 했네 자 이거 시은이가 한번 맞춰볼래? 이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마는 do you know? if 아 더 빼지 말자 영어는 별다른 이유 없으면 워낙 덜을 빼면 안된다고 했어 if the news is true then 되겠습니다 이 워낙 같은 말 지금 뒤에 괄호 치고서는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이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 실제로도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말은 아니야 왜? 워낙은 괜히 따지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해지잖아 응 그러니까 그 뉴스가 사실인지 알고 있냐? 이거하고 그 뉴스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있냐? 라는 말하고는 똑같은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뒤에 쪽이 후자 쪽이 왠지 모르게 좀 더 따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 이 푸절은 그렇게까지 따지는 말은 아니야 차라리 웨더에다가 워낙을 붙이는 건 괜찮아 웨더는 원래 그 자체가 따지는 말이라서 그러면은 두 번째 거 뭐? 아 이 풀로 웨더로만 바꾸면 되겠지 뭐 웨더 더 뉴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뭐 자 이것도 너 할 말 별로 없어 넘어가자 그냥 응 왜냐하면은 다음 얘기 가 훨씬 중요하거든 쏘댓하고 쏘댓 같은 말 아니지요 자 이거 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붙어있는 쏘댓하고 떨어져있는 쏘댓 자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관계로 다시 얘기하지 말까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얘기하자 으흠 뭐야 요기요 쿠폰 완료왔네 진짜 문자가 오고 있어 하 여튼간에 아 됐다 그래 쏘댓구문은 좀 보자 아니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워낙에 많이 나와서 말입니다 많이도 나오고 그리고 나왔을 때 오답률도 좀 있는 편이라서 그래 자 쏘댓 얘기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누자 쏘댓이 붙어있을 때 하고 두 번째 쏘하고 이거 땡땡땡으로 하자 이거 써있을 때 하고 쏘댓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개 구문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첫 번째야 이 두 개는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른 말이라서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쏘댓 같은 위에 붙어있는 쏘댓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야 얘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일단은 그냥 투부정사 그리고 인 오더 후부정사 그리고 인 오더 대절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이거 말고 무슨 쏘에즈투 같은 말도 있고 그런데 쏘에즈투는 진짜 너무 안 쓰는 말이어가지고 나도 굳이 꺼내고 싶진 않아 자 쏘댓 구문은 뭐뭐 너무 뭐뭐 해서 대절하다 따라는 이거 따옴표 치는 게 낫겠다 이건 해석이 이러니까 쏘댓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 하고 쏘댓 떨어져 있는 거는 너무 뭐뭐 해서 대절하다라고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 요 때는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후부정사 구문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너프투부정사 구문 요 두 가지로 바꿔 쓰는 얘기가 되게 자주 나와 푸투 이거는 푸부정사 하기에 는 너무 과하게 라는 뜻이야 라는 뜻이야 과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다 물결하다 이너프투부정사는 푸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충분히 어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이거 또 요 때 또 할 말이 조금 더 있는 게 쏘댓 구문에서 이때 대절이 좀 괄호를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은근히 자주 생략돼 아래쪽의 쏘댓에서 델은 엔간함에 생략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생략하는 나쁜 놈들이 있긴 하거든 근데 그건 거의 읽지 말라고 쓴 글에 가까워 아래 델은 엔간함에 생략 잘 안 해 또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또 생략합니다 이놈들이 자꾸 생략을 하거든 근데 그거는 이 친구들이 글 쓰는 버릇이 너무 나쁜 거고 솔직히 난 진짜 수능 모의고사 정말 특히 수능 쪽은 반성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도대체가 어렵게 어렵게 쓴 글하고 그냥 단순히 못 쓴 글 이걸 구분을 못해 아니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본인들이 자기들 알아듣기 힘든 거 와우 어려운 글이구나 자기들이 못 알아들은 뭐 쓴 글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 응 여튼 그리그리 해가지고 아래쪽에 쏘댓 구문의 대표 생략은 가능한데 잘 생략은 안 해 위에 쪽에 쏘댓은 은근히 자주 생략해 쏘만 딸락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로 보이기가 식상이라니까 이게 응 예를 들어볼게 음 그냥 디너락 갈게 일단은 쿡 디너보다는 사실 프리페어 디너 같은 말이 좀 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일단은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저거 버렸어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주상이가 해석하면 해볼래 I should go home so I can cook dinner 집에 가서 요리해야 한다 저녁 저녁 집에 가서 저녁 차려야 한다 의도가 그게 맞긴 해 의도가 의도는 문명히 문장 말하는 의도는 그거거든 근데 써있기는 그렇게 써있진 않아 이 쏘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거 하기 위해서야 아 자 요거 뒤에 캔이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자 일단 첫번째 여기 대신 생략됐다는 건 알겠지 근데 뒤에 캔이 나오잖아 이 캔 한글로는 해석을 잘 안해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나는 저녁 식사 준비할 수 있도록 집에 가야만 한다 가 원래 써있는 말일 거야 근데 그냥 저녁 식사 하러 저녁 준비하러 집에 가야 된다 라고 원래 의도는 거기에 좀 더 가까워 사실은 자 다른 얘기를 또 좀 해보십시다 아 음 뭐라고 할까 그래 렉처라고 할게 아 요때 렉처가 강의가 아니야 잔소리야 아 렉처 이거 원래 강의란 뜻이거든 강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강의 있잖아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강의 이걸 렉처라 그러거든 근데 이거 집에서는 어머니가 렉처 하신다 그러면 어머니가 잔소리 하신다라는 뜻이야 왜 그런지는 그냥 알 것 같지 않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게 애들한테 다 잔소리를 들렸던 거야 어쨌거나 그래 그래 시윤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So smart that he didn't need any lecture 그는 아 미안 미안 목도리가 지금 잘 안 들려 안 들려 위에 여기다가 끼워 붙어있는 쏘대실까 떨어져있는 쏘대실까 떨어져있어 쏘하고 대타고 떨어져있어 아래쪽 계속 집어넣어야 돼 너무 뭐뭐해서 대절하다 똑똑하다고 좋아 너무 어려운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말자 현명하다 뭐 그런 말로 바꾸지 말고 그냥 똑똑하다고 해 그냥 그는 너무 똑똑해서 잔소리 잔소리 어떤 잔소리가 잔소리도 리드하지 않았대 응 어 그는 너무 똑똑해서 어떤 잔소리도 할 필요가 없었다 카드에 어떤 잔소리도 필요하지 않았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어 교재로 좀 돌아가볼까봐 일단 적을 건 먼저 좀 적자 근데 실제 학교 문제에서는 쏘대꾸문을 해석하는 것만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나와 투투하고 이너프투를 바꿨는 거 혹시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니? 이거 한번? 응 이너프투 얘기할 때 이거 쏘대꾸문으로 바꿨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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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 요거 얘기할 때 쏘대꾸문으로 바꿨는다 이너프투를 바꿨는다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었니? 어 그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은근히 자주 나오는 게 이거야 ㅹㅁ 자 아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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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흠 ㅇIf ㅂㅈ 미안해 ㅹㅈ ㅇ ㅇ 윌 아 빗마 캐스 까 캐스 자 쉬 캔 p 로 모티 드라고 얘기를 해볼게 프로모티 프로모트가 이게 승진 시키다 라는 뜻이거든 자 이 문장 맞는 문장이 까 틀린 문장일까 이때 아 위에 힘을 소 스마트 대절에서 이 대절의 용도는 말이지 이거 부사절 접속사야 부사절 접속사야 왜 누가 봐도 앞에 있는 스마트를 수식하는 말이거든 그리고 결과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뭐뭐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고 했잖아 어 그럼 또 결과지 뭐 스마트해서 대절하다 자 아래 문장 맞을까 틀릴까 그녀는 매우 똑똑해서 승진할 수 있다 틀려 사실은 이거 해석에는 무리가 없거든 근데 그냥 틀림 취급해 왜 이거 쏘하고 베리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야 근데 무조건 못쓰게 돼있거든 왜 관용업구라서 그래 관용업구는 있는 그대로 외에는 그 어떤 경우도 허용하지 않아 나중에 중3 아 잠깐 이 책 중3 책 중2 책 있잖아 중3 정도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용 문법책을 본다거나 그러면은 쏘 대신에 서친 뜻말이 나올 거야 쏘 어쩌고 저쩌고 대절하고 이거 서치 대절하고 의미는 똑같거든 그때는 또 골치 아픈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쏘하고 서치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용도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은 쏘 대꾸문에서 쏘 를 다른 말로 바꾼다던가 바꾼다던가 하지 않는 쪽으로 가자고 사실은 아래쪽에 거 문장 있잖아 이게 틀림 문장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 그녀는 승진하기에는 너무 스마트 승진하기에는 매우 똑똑하다가 돼버려 쏘 대꾸문일 때만 대절이 결과야 근데 원래 대절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냐면은 저는 혹시 기억나니? 형용사 뒤에 대절 어떻게 해석하는지? 형용사 뒤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 변치사구, 투부정사구, 대절 형용사 뒤에 쓸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어 그때 투부정사구, 대절, 해석 똑같다 그랬는데 이유나 내용 설명이야 이유 혹은 내용 설명 되는 대로 갖다 끼워 맞추라고 이유나 내용 설명이라는 그냥 방침만 적당히 세우고 되는 대로 끼워 맞춰 근데 그렇게 해석하잖아 그러면은 승진할 수 있기에는 스마트하다가 돼버려 위에 거는 이거 쏘 대수로 하면은 이걸 베리를 쏘르고 고치면 관용업구니까 해석이 달라진다고 너무 스마트해서 대절하다라는 결과적인 의미가 되지만은 이대로 써버리면은 승진하기에는 매우 똑똑하다가 돼버려 이런 앞뒤 내용이 안 맞는다는 거야 이제 차라리 투 스마트를 써버리면은 오히려 말이 돼 그녀는 승진하기에는 너무 똑똑하다 내용은 좀 이상하지만 최소한 그 갖다 끼워 맞추면 어떻게든 말은 되거든 어 여튼간에 그런 관계로 쓰는 게 맞아 관용업구는 관용업구 대로만 쓰세요 왜냐면 그렇게 써야지 그런 해석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자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보자 이거 투투로 바꿔 쓰라 그러면 또 골치 아픈데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데 나오는구나 이 얘기도 나오는구나 그래 그냥 얘기하자 아니 그 위에 아까 앞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책에다 얘기해 버리네 자 인오더2 있잖아 이거 소에즈2로 바꿔 쓸 수 있어 근데 진짜 안 쓰는 말이야 진짜 안 쓰는 말이야 왜냐하면은 사실은 투 부정사를 인오더2로 바꿔 쓴다고 이런 얘기가 전혀 나왔을 거거든 투 부정사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일 때 그거 인오더2로 바꿔 쓰면은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라고 근데 단순히 의미만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격식이 있는 표현도 돼 좀 예의 바른 표현 소에즈2는 소에즈2 요 표현은 그 예의가 좀 과해 잘난 척하는 걸로 보여 그래서 많이 안 써 인오더2도 되게 예의 바른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쏘대꾸문 있잖아 붙어있는 쏘대꾸문 붙어있는 쏘대꾸문을 바꿔 쓰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투 부정사야 이거 쏘대꾸문은 딱히 무슨 예의 바른 표현은 아니거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것도 나왔네 투 투 를 바꿔 쓸 수 있다고 쏘대 다음에 이거 이거 어쩌고저쩌고를 바꿔 쓸 수 있대 어? 굳이 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냥 쏘대꾸문이 아니라 쏘 됐 여기 붙이는 거 아니지 쏘 빨간색으로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 쏘 어쩌고저쩌고 됐 다음에 한 날씨 들어왔을 때 켄트가 있을 때는 이거를 투투로 바꿔 쓸 수 있어 켄트 없으면 투투로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기 좀 힘들어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럼 뭐 이런저런 말 막 단어 막 딴 걸로 바꾸고 쏘 다음에 나오는 뭐 이상한 이런 말 딴 걸로 바꾸고 뭐 진짜 온갖 난리를 쳐야 돼 새로 문제를 새로 써야 돼 어 근데 쏘대 다음에 켄트 지금 여기서 쏘대 다음에 쿠젠트 있었잖아 있었으니까 투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쏘대까지만 나왔지 뒤에 켄트 필요해 투투로 바꾸려 그러면 보기와 같이 쏘대시나 뭐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세요 이거 지상이가 한번 맞춰볼래? I heard in the morning I wanted to be able to catch the train I heard in the morning 까지는 그냥 쓰자 The morning So That 아 그치 붙어있는 쏘대 얘기하는 거야 지금 So that 자 글자 새로 써야 돼 문장 새로 써야 돼 내가 원하기 위해서 써서 누른 게 아니야 So that 다음에 일단은 주어는 써야겠지 So that I catch the train인데 이때 could를 쓰는 게 좋아 안 써도 상관없어 사실은 So that I could catch the train 아니 could catch I catch the train 이것도 좀 미묘하거든 could 빼지 말자 그냥 앵간하면 쓰자 앵간하면 있는 쪽이 자연스러워 이때 could는 해석 잘 안 해 그래서 아침에 서둘렀다 기타 잡을 수 있도록 게 아니라 그냥 기차 잡으려고 잡을 수 있다 뭐 능력 가능 허가 어느 쪽도 해석은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그냥 붙여 씁시다 오히려 이때 생략하는 생략하기 좋은 거는 쿠드가 아니라 대시야 됐 자 이번 이거 한번 어 그래 시은이가 한번 그냥 문장 새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럼 다운더 볼륨을 일단 내두자 다운더 볼륨 볼륨 좀 내려라 볼륨 소우 음 뭐 아이 뭐 그냥 바로 써도 돼 우리는 글 쓸 때 생략하지 말자 헷갈린다 어 과거형 아닌데 어 캔 어 그냥 슬리블를 끝나면 돼 맞아 Turn down the volume so that I can sleep so that I can sleep 우리는 글 쓸 때 우리는 영작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됐절에 됐행략하지 말자 가급적이면 응 그게 읽기가 좀 편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략 안 쓰는 게 낫지 근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쓰기가 그 됐이 있으면 그래도 읽기가 좀 편하니까 가급적이면 생략하지 말자고 자 뭐 다른 문제 좀 풀만한 게 뭐가 있을까나 아 일단 어 이건 좀 저거 보자 Turn down the volume so that I can sleep so that I can sleep 자 아 아 6번 요구 한번 만들어볼까 이거 어 주상이가 한번 영작 한번 해볼래 I was busy I could answer the phone okay I was so busy that That I couldn't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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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I was so busy that I couldn't answer the phone answer the phone 7번도 한번 태윤이가 한번 맞춰볼래 The table was heavy The table The table 모든 T move 다음에 있을까 말까 써야돼 어 왜냐하면은 자 다시 얘기할게 자 이거 됐 뒤에 뭔가를 자꾸 생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간간이 있더라고 자 근데 이 아까 이 됐절의 정체가 뭐라고 했지 명사절 관계사절 형용 부사절 중에 어떤 거라고 했지 어 부사절 접속사야 맞아 부사절 됐은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부사절 됐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이 얘기 은근히 여러번 하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 뒷문장이 불완전할 수 있는 단어 자체가 4개밖에 안된다고 했어 what which who 관계대명사로 쓸 때만 됐 그 외에 모든 접속사는 뒷문장이 다 완전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사절 접속사에는 이 4개 중에 그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 what which who 셋다 부사절로는 못떠 왜냐면 이놈 자체가 의문 대명사거든 지가 명사야 여튼간에 그래서 부사절 됐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so that I can move 이건 만약에 move it을 it을 빼버리잖아 그러면은 테이블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움직이지 못한 꼴이 돼 내가 테이블 테이블 사이에 막 낑겨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어 이런 꼴이 돼 버려 내가 못 움직이는 거야 테이블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본인이 못 움직이는 꼴이 돼 버려 자 the questions are difficult I can answer them 자 이거 주상이가 한번 일단은 아니 일단 첫 번째 답은 알려줄게 the questions are so difficult I can't answer 라고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긴 하거든 왜냐하면 answer는 자동사 겸 파동사라서 그냥 그것에 대답하다라고 안 하고 그냥 대답하다라고만 해도 알아는 들을만 해 자 근데 이거 내가 답을 적어줬는데 주상위를 왜 불러둘까 to2로 바꿔보라고 이 문장 이 문장 to2로 바꿔보라고 아하 the questions ok the questions are too difficult 자 to2라고 했지 이때 to 좀 썼어야 돼 to answer 라고 할 수도 있겠다마는 자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볼 거는 dm 써 다음에 dm 써야될까 안 써야될까 지금은 안 쓰는게 나아 왜 투부정사는 지금 이거 5월호 쓰인거거든 아니 그럼 보어라기보다는 그 그 그 답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니 그냥 투부정사 대충 투부정사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야 투부정사하고 대절의 가장 큰 차이 투부정사는 대충 투치고 넘어가니까 굳이 하고 싶은 말은 안 써도 되지 막 필요 없는 말은 다 안 써도 돼 그러니까 투부정사하고 구문은 굳이 완벽하게 완성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어 대절은 근데 무조건 완전해야 돼 왜 부사절 접속사 대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뭐가 하나 빠진 꼴이 돼 그치 아이가 빠졌어 아이가 맞아 제대로 봤어 지금 이 문이 아래쪽으로 쓰잖아 그러면은 아 파기에 너무 어려운 거 일반인들이 답하기에 너무 어려운 꼴이 돼버려 누구나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뭐 답을 못하는 거거든 나한테 어려운 거거든 이거 어떻게 될까 기억하십니까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요 때 써먹는 거야 의미상 주어 어떻게 쓰는지 기억하시는 분 투부정사 앞에다가 뭐 뜨라고 했는지 아 됐어 아니야 됐어 됐은 뒤에 문장 나와야 되니까 앞에 거 한번 뒤져봐봐 의미상 주어 어떻게 쓰는지 요 투부 구문 나올 때 요 때 의미상 주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 실제로 영어에서 의미상 주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두 가지야 첫 번째가 it is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진주어 가주어 구문 두 번째가 지금 같은 투부정사의 관용업구 그 중에서도 특히 투부 요 때 정말 많이 써 한번 뒤져 가지고 좀 답해 볼래 뭐 후부정사 앞에다가 뭔가 떠야 된다 그랬어 으 정서 파트 거기에 채택해 의미상 주어는 대체로 끝 후정사의 끝 쪽에 나와있어 으 으 으 으 뭐 속도 싸움이냐 으 으 그냥 그냥 찾아 봐 괜찮아 아 오브 쓰면 이물평가가 돼 나 참 어려운 놈이지 그래 보여 으 아니 어 맞아 다음에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목적 격으로 씁니다 4 5부 쓰면은 나 참 어려운 놈이 못들었어 못들었어 나야 나 지금 내가 못 푸는 거야 그들이 풀기 못하는게 아니라 내가 못 풀어 내가 답하기 어려워 아이가 아니라니까 다시 다시 전치사 뒤에는 영어에서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두 개 있어 동사 뒤에 쓰는 것만 목적어가 아니야 전치사 뒤에 쓰는 것도 목적어야 i를 쓰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4 다음에 나란 말을 쓰는 건 맞아 다만 i라는 형태를 못 쓴다고 미 그치 4미야 아이가 아니라 4미라고 어 요자리에 4미가 들어가주는게 좋아 그 질문들은 내가 답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래야지 원래 문장에 가까워질 거야 자 다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쏘댓구문을 투투구문으로 바꿀 때 쏘댓절 의미상 주어가 필요한 일이 굉장히 자주 생길 거야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할 때가 많아 나중에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요거 빼먹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 학생들 중에서 요거 틀려갖고 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 딱 아까 주상이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 답이 돌아와 The questions are so difficult 다음에 분명히 됐죠 이라는 주어가 적혀 있는데 투부정사로 바꿨 땐 주어가 어디로 도망간 거야 그렇답니다 짜자잔 여튼간에 오케이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래서 명사절 대절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368페이지 있잖아 거기까지만 숙제를 줄게 오케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어휴 내가 목소리를 카메라를 아 카메라가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갔나 여튼간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